저희가 시장에 선보일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성장을 돕기 위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토스페이먼트 팀 리더 김민표입니다. 토스페이먼트는 국내 3대의 PG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 PG사업부를 토스가 인수함으로써 2020년 8월 작년 8월에 설립된 결제 전문 계열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할 때 만나게 되는 결제창 그 부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을 예를 들면 2009년부터 19년 정도까지 10년 동안 온라인 거래액의 성장이 약 10% 정도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한 작년 초반부부터 약 두 달 동안 그 10년치에 해당하는 성장이 전부 일어났어요. 온라인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실생활을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페이먼트가 그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는 반드시 한 번 이상 실패해야 했습니다. 누구나 다 결제에 실패해서 가장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토스페이먼트는 누구보다도 잘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결제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매 전환율을 1%라도 높이려는 노력을 여태까지는 사실은 게을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각각의 사업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브랜딩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다른데 그것을 각각 다르게 하는 기술력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맹점주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전환율로서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게끔 정말 1%라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하고 또 개선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페인 포인트들과 기회 요소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인 거예요. 내 쇼핑몰에 결제 사업자를 붙여서 결제를 연동한다는 것에 있어서 최소 2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어요. 저희는 이것을 하루 내 최소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기존 사업자 대비 5배 빠른 정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카드 결제가 일어나고 영업일 7일에 걸쳐서 돈이 사업자에게 들어왔다면 저희는 약 2일 만에 소비자들에게 돌려드리는 정책을 갖고 있고 사업자들의 고통을 가장 빠르게 해소해드리고자 하는 비전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선보일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페이먼트 사업자가 그 사업자의 모델을 가장 잘 이해해서 그 결제 경험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만이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모든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제로부터 시작되는 것 뿐이지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토스 페이먼트의 결제는 반드시 결제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과 함께 했을 때 내 어려운 점을 해소해줄 수 있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올라서게 만드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입니다. 정말 다변화된 니즈들을 한 번에 해소시켜줄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게 저희 엔지니어분들이 해주실 일이고 엔지니어분들만 모시는 것뿐만이 아닌 어떤 세일즈 전문가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전문가 그리고 프로덕트 전문가 디자이너들 한편으로는 오시자마자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피지를 모르셔도 처음부터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는 어떤 강의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온보딩 프로그램이나 메이트 같은 제도가 너무 잘 활성화가 돼 있어서 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스페이먼츠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더 사업하기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고 가슴 떨려 하실 분이 오시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페이먼츠 인프라팀의 정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오픈소스 NOS인 소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요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토스는 잘 알지만 아마 토스페이먼츠는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편 송금을 시작한 토스는 현재 은행, 증권 등 다양한 맥락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였고요. 토스페이먼츠는 그중 B2B 영역에서 피지를 비롯해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토스페이먼츠는 2020년 8월에 LG유플러스의 전자결제 사업부를 인수해서 출범한 페이테크 기업이고요. 결제를 중심으로 해왔고 사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인 소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소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오픈네트워킹 컨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서버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20년 전에 서버 시장이 어떠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는 모두 리눅스가 아닌 유닉스 서버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유닉스의 특징은 각각의 서버 제조사가 대표적으로 HP, IBM, Sun, 지금 오라클이 됐죠? 이 3대 제조사가 유명했는데요. 이 제조사가 각각의 서버에 맞는 OS를 제조, 생산하고요. 그리고 이 OS에 맞는 소프트웨어, 위에 유닉스까지 각각 서버에 맞게 생산해서 공급한 형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버 하드웨어와 OS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간의 종속성이 존재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 공급사를 변경한다는 것은 OS까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고 이는 운영 관점에서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서버 시장도 그럴까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서버 시장은 각각의 서버 제조사들이 직접 CPU를 생산하지 않고요. 인텔이나 AMD 같은 CPU 전문 제조사들의 제네릭 X86 CPU를 구매해서 여기에 맞는 베어메탈 서버를 만든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이 베어메탈 서버를 구매해서 자기가 원하는 OS, 일반적으로는 리눅스가 되겠죠. OS를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서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분리되어 서로 간의 종속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용자는 어느 서버 제조사를 선택하는지 동일하게 자기가 사용한 OS 환경을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네트워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서버의 CPU에 대응되는 핵심 칩이 A식이라고 불리는 전용 실리코입니다. 스위치 제조사들은 이 A식을 가지고 스위치 하드웨어를 제조하고요. 그 위에 네트워크 OS를 탑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통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스코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코에서 A식을 제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 A식을 이용해서 스위치 하드웨어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사의 OS를 탑재해 갖고 판매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전부 다 시스코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오픈네트워킹입니다. 오픈네트워킹에서는요. A식을 전문 제조하는 회사들이 따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머천트 실리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위치 하드웨어 제조 회사들이 생산한 게 아니라 A식만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스위치 하드웨어 회사들은 이 실리콘을 사서 자기네들의 스위치 하드웨어 제품을 생산합니다. 제조사들은 이 OS가 없는 스위치 하드웨어 제품을 생산하고요. 이 위에 올라가는 네트워크 OS는 별도로 선택해서 설치, 사용하는 게 지금 오픈 네트워크의 모델입니다. 앞서 보았던 서버의 모델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렇지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네트워크 스위치는 서버와 다르게 표준화된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각각의 스위치 하드웨어 제조사는 그들만의 규격으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네트워크 OS도 해당 하드웨어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네트워크 OS를 다른 하드웨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또 다른 하드웨어에 맞게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상 다른 하드웨어에 네트워크에서 포팅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의 종속된 형태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게 ONI, ONI라고 부르는 건데요. ONI는 OCP,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치 하드웨어에 표준화된 OS 설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이고요. 스위치 하드웨어 제조사가 ONI가 탑재된 상태로 스위치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ONI를 지원하는 어떠한 네트워크 OS라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네트워크 OS 제조사 입장에서는 각각의 하드웨어 규격을 우려하지 않고요. ONI 위에 설치 가능한 제품만 만들면 되므로 더 손쉽게 OS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ONI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리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오픈네트워킹 지형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각각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맨 먼저 스위치 ASIC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실리콘 제조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제조회사들이 맨 왼쪽에 원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ASIC을 가지고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OS가 없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스위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OS 없이 판매되는 스위치를 화이트박스라고 부르고요. 이 스위치 하드웨어 제조사가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위에 보시면 얘들은 아마도 굉장히 생소한 회사들이 많을 겁니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메이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의 제품을 하청 받아서 오디엠으로 스위치를 생산해오던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하드웨어를 제조한 경험은 있으나 자사의 네트워크 O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픈네트워킹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치 하드웨어에서 오른쪽 아래 원안에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요. 얘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들입니다. 메이저 장비 제조사들의 입장은 대체로 오픈네트워크에 미온적입니다. 시소코와 주니퍼는 앞으로 이야기할 소닉의 소닉 OS를 탑재한 제품을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아리스타는 화이트박스 형태의 제품을 공급을 하지만 일반 고객보다는 MS, 페이스북 지금 메타죠. 메타 같은 특별한 고객 위주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에서 큐믈러스도 같이 인수하면서 자체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OS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멜라녹스의 주력이 이더넷 스위치가 아니라 인피니밴드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서 눈에 띄는 반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 회사 중에 가장 오픈 네트워크의 적정 회사는 델입니다. 델은 화이트박스 스위치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특히 오늘 말씀드릴 소닉에 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원 두 개가 네트워크 OS입니다. 네트워크 OS도 스위치 하드웨어처럼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왼쪽 위의 회사들은 네트워크 OS를 제품으로서 판매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중에서 큐믈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에 지금 인수가 되었고요. 플로리버스는 바로 얼마 전 8월에 아리스타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룹들이 오늘 말씀드릴 오픈소스 네트워크 OS입니다. 이 중에서 덴트는 리눅스 파운데이션 프로젝트이고요. 스트라텀은 오픈플로우로 유명한 오픈네트워킹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소닉은 OCP, 오픈컴퓨터 프로젝트에서 관리되다가 현재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으로 그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의문이 놓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런 거죠. 화이트박스 스위치는 벌써 5, 6년에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이런 질문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이트박스 스위치는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네.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프로젝션 환경에서 검증되지 못했다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운영자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솔루션을 운영에 넣는 것은 굉장히 주저하고요. 특히나 화이트박스 스위치와 네트워크 OS의 조합은 너무나 행소했기 때문에 대학 연구망 이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 환경에서 대규모로 디플로이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닉이 다른 네트워크 OS들과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서 오픈네트워크의 컨셉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픈네트워크 OS 중 소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소닉이 OCP, 오픈컴퓨터 프로젝트를 거쳐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시작부터 OCP의 프로젝트였던 것이 아니라 소닉은 마이크로소프트, MS에서 개발했습니다. MS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zure를 위해서 네트워크 OS를 자체 개발하였고요. 이걸 나중에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소닉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MS의 Azure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프라이머리 OS는 소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오픈소스 네트워크 OS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대규모 프로젝트옆 환경에서의 검증이 소닉은 시작부터 해결하고 지나가게 되는데요. MS의 Azure 규모의 운영 환경에서 사용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오픈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닉에 대한 주목도가 다른 OS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같은어의 조사 결과에서도 쉽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같은어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40%가 소닉을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예측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으려는 보장은 없지만 시장에서 소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재 서버의 사실상의 표준 OS인 리눅스처럼 소닉이 네트워크 장비의 표준 OS가 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관심을 받아본 네트워크 OS는 아마 소닉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외에도 소닉이 OS로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소닉의 특징은 OS에서 제공하는 모든 네트워킹들이 도커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은 컨테이너 모듈로 독립되어 있고요.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컨테이너를 스위치에 자유롭게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소닉을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특정 밴드에 대한 종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A라는 제조사의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다가 B라는 제조사의 장비를 변경할 경우 OS가 같이 바뀔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운영 입장에서 비용과 리스크화 될 수밖에 없기에 장비 제조사를 변경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닉을 사용할 경우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닉을 설치할 수 있는 장비라면 어느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운영 경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오픈네트워킹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네트워크 OS인 리눅스 쉘 환경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입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리눅스 쉘에 대한 접근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제약사항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닉은 리눅스 쉘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도커 컨테이너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매우 쉽게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스페이먼트에서는 현재 소규모로 소닉이 탑재 가능한 스위치를 구매해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적용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 중에 있고요. 이 다음 단계로 EVP 환경을 구성해서 소닉으로 데이터 센터 패브릭 환경을 검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한 가지인 자빅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빅스는 이미 수심문도 계실텐데요. 자빅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모니터링 툴로 전 세계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빅스의 모니터링 방식은 이런데요. 기본적으로 서버는 자빅스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매트릭을 수집하고요. 네트워크 장비는 에이전트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SNMP를 이용해서 매트릭을 수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닉은 리눅스 쉘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므로 자빅스 에이전트를 서버처럼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SNMP보다 더욱 세밀하게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화면이 현재 저희 토스페이먼트에서 실제 테스트 중인 소닉 스위치의 화면인데요. 앞서 아키텍처 설명드린 것처럼 소닉의 기능들은 전부 다 도커 컨테이너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까만색으로 써있는 부분들이 소닉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 올라간 네트워크 OS의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자빅스 에이전트입니다. 서버에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스위치에도 문제없이 에이전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는 소닉에다가 자빅스를 테스트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빅스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된 정보는 자빅스 서버에 표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CPU에 대한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의 CPU 사용량을 SNP로 수집할 경우에는 보통은 전체 유틸라이제이션 사용량 정도만 수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자빅스 에이전트를 소닉 스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스위치의 CPU 정보를 총 17가지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화한 정보들 각각 개별적으로 다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의 시스템 타임 터널 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부분만 따로 발라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보다 훨씬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소닉 관련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FAQ 형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건데요. 오픈소스 네트워크 OS을 사용하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지 않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닉도 리눅스랑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버전과 배포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리눅스에서 센트OS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완전히 커뮤니티 베이스에 서포트 가능한 센트OS도 있고 제조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사용 가능한 레드시 있는 것처럼 지금 소닉도 완벽한 커뮤니티 버전과 각각의 제조사가 제공하는 배포판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스위치 제조사가 제공하는 배포판을 사용하시고요. 그걸 위한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 충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리눅스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앞서 리눅스 셸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운영자들한테는 생소하게 나가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운영자분들 중에서는 리눅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소닉을 사용할 경우에 리눅스 셸에 대한 접근을 완벽히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또한 인더스트리 스탠다드에 CLI 환경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운영자분들께서 리눅스 셸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쓰고 계시는 익숙한 CLI 환경으로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다가 기본적인 프로그램 설치는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선뜻 스위치를 구매하시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상 랩에서 테스트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닉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요. QMU, QCOW2 이미지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GN3, EVNG 등의 가상 랩 툴에 올려서 충분히 테스트 가능하십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한계도 있긴 하겠지만 소닉이 어떤 OS인지 맛을 보시기에는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닉은 확실한 프로덕션 적용사를 갖고 있는 오픈소스 OS입니다. 다른 오픈소스 OS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을 시작부터 해결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점점 더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닉을 도입하게 되면 각 기업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완전한 분류가 가능하고 이는 곧 특정 장비 제조소에 대한 종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소닉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향후 운용환경 적용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용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저희 토스페이먼츠 인프라팀에서는 계속 다양한 포지션의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닉 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일들을 함께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채용의 문을 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